땅값만 주시면 집은 공짜로 드립니다. 나날이 폭락하는 전원주택과 시골집들이 질비하는 가운데 오늘은 정말 보석같은 물건이라 생각되는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깔끔한 주택의 뒤편으로 다른 전원주택들도 위치하고 있으며 터세없고 발전기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용한 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어 물건지가 소재한 곳과 아무런 연이 없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의 주변 환경이 보입니다. 주변 환경은 보시는 현황처럼 농경지와 소규모 마을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집 근처로는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을 듣고 나면 깜짝 놀랄 테니 모두 영상이 끝나고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꼭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영상 속 댓글창에 원하시는 물건을 하나씩 적어주세요. 꼭 좋은 물건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다가가 주택을 먼저 살펴보고 바로 토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깔끔한 현황의 주택이 보입니다. 우선 대지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 면적은 148.4제곱미터 44.8평이고 그 중에서 공부상 등재된 주택의 순수면적은 98.1제곱미터 29.6평입니다. 공부상 기재된 면적보다 조금 더 커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시회 건물로 포함된 내역들이 모두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상태라 바로 앞으로 소재한 데크까지 포함해 44.8평의 면적이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될 최종 주택 면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2017년 4월 17일에 신축된 주택답게 너무나 깨끗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조는 경량철 골조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동안 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택의 외벽은 사이딩 마감에 창호는 샤시 창호를 사용해 단열과 방음의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개설된 창문이 큰 편이라 일조량과 조망까지 모두를 챙길 수 있으니 답답함 없이 거주하기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집터를 살펴보면 아래편 토지보다 5m 정도 높게 잡아 건축된 상태가 되며 범면이 잡혀 있긴 하나 경사도가 가파르지 않은 편이라 실사용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확인해 보더라도 집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바로 앞으로 답이 위치한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진입로 방면을 살펴봐도 주택 외벽의 상태가 좋은 편에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 별다른 문제점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를 갖추고 있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주택의 상태가 좋아 보일 텐데 이 집을 공짜로 취득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 맞습니다. 주택과 제시회 건물을 포함해 전체 1억 4천만 원 정도에 평가됐지만 현재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건물이 평가된 가격은 모두 빠져 공짜로 가져가고 토지 가격은 평가된 금액보다 천만 원이나 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다. 추후 매도를 진행할 때 땅값만 시세대로 받고 건물을 싸게 넘기더라도 사실상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전면과 지붕 상태, 측면까지 확인해 봤으니 이제 주택의 뒤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편으론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이동 가능한 문도 자리 잡고 있으며 취사용 LPG와 약간의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뒤편에 위치한 마당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과수원과 직접적으로 닿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폭락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타협점이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확인해 봐도 오염된 부분도 없고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역들이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 1층은 방색의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으론 방 하나가 소재합니다. 방이 큰 편은 아니지만 거실과 주방 공간을 크게 설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제 거주 환경에서도 너무나 좋고 단기임대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거나 계속 거주하실 분이라면 그냥 쭉 거주하셔도 부담 없는 가격대니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앞, 번면으로 이뤄진 공간으로는 배수로가 작업되어 있으며 배관이 노출되어 있기에 조금 더 깔끔한 현황을 원한다면 덮어주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에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면 할인마트까지 자차 기준 3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집 주변으로 위치한 해수욕장까지도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앞에 비싼 숙박업소들 사이에서 조금만 더 저렴하게 운영한다면 여름철 단기 임대 수익으로 150만 원 이상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관점에서 물건을 분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토지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주택과 제시회 건물의 범위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경계입니다. 대지면적은 803제곱미터로 242.9평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대지를 확인해보면 시멘트 포장된 부분과 전면까지 대지경계가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편으로 위치한 농지보다 대략 5미터 정도 높게 집터를 잡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대지면적이 넓은 편이라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을 느끼긴 힘들어 보이지만 텃밭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면으로 이뤄진 공간으로 펜스로 마감해 준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바로 앞까지 현황상 3미터 도로와 4미터 도로 그리고 더욱 넓은 폭의 도로가 소재하긴 하지만 주택과 확실히 접하고 있지 않고 다른 토지에 가로막힌 상태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맹지인데요. 해당 물건은 맹지는 맹지지만 일반적인 맹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진입로를 막고 있는 토지는 210평의 면적으로 이뤄져 있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유자 명의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적인 협의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도상 맹지로 볼 수는 있지만 현황 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았기에 걸어서 진입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막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지료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수준의 과도한 지료는 청구할 수가 없으며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정 싸움까지 이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적당한 지료를 받거나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거래를 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아 보이며 영상 뒤편에서 취득하시면 좋을 가격대까지 모두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회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주택과 제시회 건물을 구분짓긴 조금 힘든 편이나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면 지금 표시되는 경계가 주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공간들은 제시회 건물이 됩니다. 우선 주택부터 살펴보면 1층은 23.7평, 2층은 5.8평으로 이뤄져 있고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주택의 면적은 98.1제곱미터로 29.6평입니다.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승인 날은 2017년 4월 17일입니다. 외벽은 사이딩 마감에 창호는 샤시창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금 수리를 요구하는 내역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함된 제시회 건물도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점을 확인 가능한데요. 지금 표시되는 공간이 전면부가 되며 제시회 건물 미음번이 위치한 곳이 주택의 후면입니다. 제시회 건물들은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고 제시회 건물 기억번에서 미음번까지는 모두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2층에 소재한 반공간이고 면적은 1.9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층에 소재하며 제시회 건물 미음번은 전면으로 위치한 반공간이고 면적은 1.3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디귿번은 거실 공간이고 면적은 2.1평 제시회 건물 리을번은 반공간 면적은 1.9평입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회 건물 미음번은 주방 및 욕실 공간이고 면적은 2.1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시옷번과 비읍번은 목조로 이뤄진 데크로 면적은 2.6평 3평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증축을 진행했다기보단 농어촌 주택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건축 면적은 30평 이하로 맞춰놓은 뒤 실제 신고한 면적보다 크게 지어놓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거나 양성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지 소재에 위치한 관련 부서에 꼭 확인 전화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들과 더욱 상세한 내역은 머니옥션을 통해 확인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보령 등이 소재하며 오늘의 집에서 태안군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산에서 오시더라도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신다면 소요 시간을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확대해보면 동측 방향으로 서산과 태안군청이 보이고 있고 집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자차 기준 40분 정도를 이동해야 하니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집 근처로 지방도와 국도를 이용하시기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안군청이 가까운 편이라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집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소원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하면 더욱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서해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말리포 해수욕장까지 국도가 연결되어 있어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 휴가철에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임대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곳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소규모의 마을과 펜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 주택이 위치한 곳 주변으론 다른 인가들이 없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조용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왕복 4차선의 32번 국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넓은 도로를 통해 이동하다 마을길로 접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집 앞까지 안내해 주니 이동에 불편함은 없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신다면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대부분 3미터에서 4미터를 유지하기에 자차를 통해 출입하시기 너무나 좋은 편이고 대부분 평지로 이뤄져 있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주차가 가능하니 주차 걱정도 전혀 없는 주택입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입니다. 위성 지도상의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긴 하나 대부분 현황에 맞게 사용 중이고 주택도 대지위로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분쟁이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북측 방면으로는 답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 방향으로는 과수원이 위치한다는 점인데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 현장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고 답의 경우 물을 이용하기에 여름철엔 조금 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기준 북향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도 다소 아쉽긴 하나 확인해본 현황 그대로 진퇴양란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집 앞까지 이어진 현황 도로가 다른 필지를 거쳐 들어와야 하고 그로 인해 지적도상으론 맹지입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내용처럼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인정됐던 도로에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아 도로 사용료도 그리 높진 않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필지도 오늘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의 명의로 이뤄져 있어 추가적인 취득도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만 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2522 관련 물건번호 2번입니다.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입찰표의 관련 물건번호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하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고 현재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7,9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유찰된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번 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가 설명드린 아쉬운 점을 감안해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살펴보면 한필지로 이뤄진 243평의 대지는 8,990만 원에 평가됐고 주택과 제시회 건물들은 1억 4천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토지는 3,080만 원으로 평당 15만 원 정도가 되고 건물은 4,800만 원으로 107만 원이 됩니다. 땅값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살펴보면 최저가와 토지평가 금액이 1,08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토지는 1,000만 원 싸게 취득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건물은 공짜로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현황도로에 관련해 예상되는 분쟁과 주택의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 토지를 취득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평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금액을 추천드리지만 주변 시세를 감안하고 이 토지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전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 보면 충남 태안군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자연힘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 재반 주의 환경은 보통입니다. 봄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긴 하나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적어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상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도로를 통해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회 건물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인 설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별다른 임차 관계 없이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하고 계시기에 약간의 이사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17년 5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물론 아쉬운 현황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17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은 공짜에 토지도 천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 사실상 횡재하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에 관련해선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 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